아... 미쳤어요 넓은 새우 꼬리빵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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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솥에 찍어먹어볼게요 이번엔 머스타드 이번엔 머스타드 너무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말해뭐해 불닭소스 봉당 많이 발라줘요 매콤하게 더 발라자 불닭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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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다 진지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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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아주 맛있다. 당면을 먹고 싶다. 매운 것이다. 매운 것이다. 와우 이시열갓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 이 부분은 나중에 밥 비벼먹을때 살 넣어서 볶아먹고 싹 다 뜯어볼게요 여기있어 기다려 얘는 살이 이만큼 이번에는 소스를 찍어볼게요 머스타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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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